자, 아휴 중국인들 참 매너 없네요 예 이렇게 참 시작하자마자 욕하고 마 튼킹을 튼킹당한 것 같은데 와 와드 벤 야이네 오시야만 한국에서 쌓아 자 이거는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릴테니 중국어 중국어 잘하시는 분들이 해석을 아 맞아 신고 생겨가지고 근데 그 신고하는 타이밍 놓치면 또 친구를 못해 죽은 다음에 신고하게 그걸 못하면 안 돌리면 깜빡하고 안 돌리면 신고가 안되더라고 아 역시 아 하여간 그냥 중국인들